안녕하세요.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 이번에는 LS머트리얼즈 당장 몇시간 뒤면 상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전망은 일단 건너뛸거구요. 간단한 투자전략 당장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투자전략을 일단 꼭 보셔야 되구요. 신규 매수, 기매수라고 하기보다는 청약을 해서 공모받으신 분들, 공모로 받으신 주수가 많지는 않을거라서 아마 이분들도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그리고 중요한건 또 뭐다? 사는것만 중요한게 아니죠. 매도전략,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들어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돈이 몰렸죠. 얼마죠? 13조가량이 몰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1163대1, 그쵸? 청약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다가 기관들도 이번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그쵸? 자, 러브컬로 뜨여 예측결과가 보이면서 어떻게 됐다? 자,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쵸? 참여를 하면서 396대1 비율이 나오게 됐죠. 이런 경쟁률이 나오면서 다 어떻게 됐었다? 자, 공모가 이상을 써낸 비율이 100%입니다. 100% 자, 그러다보니까 원래 밴드가는 4,400원, 그쵸? 그리고 5,500원 자, 하지만 공모가는 얼마로 확정이 됐다? 약 6,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밴드가 상단부분 5,500원보다 약 몇 프로? 10%나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어요. 자, 396대1, 1163대1, 자, 이건 뭐죠? 결국은 이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또 이 공모가 자체가 만원도 안 하죠. 낮다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 잠시 후에 상장을 하게 되면, 자, 추가, 그쵸? 추가로 물량들을 확보하려고 자, 매매가 상당히 활발할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다? 변동성 자체도 엄청 클 거라는 소리죠. 자, 일단은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유통 물량이에요. 유통 물량 자, 총 몇 주? 대략 6,700만 주, 800만 주 정도 되죠. 자, 6,800만 주 잡고, 자, 몇 프로예요? 30% 그러면 총 2,000만 주라고 잡을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일반 개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수가 360만 주입니다. 자, 400만 주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기관들, 자, 외인들 가지고 있는 주수가 1,600만 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점입니다. 자, 기관들, 그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됐던 간에, 자, 어떻게 됐던 간에 결국은 뭐다? 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자, 왜죠? 자, 수익, 자,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다? 결국 성과를 내야 된다는 말이고요. 자, 잠깐 신규 IPO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보고 가면, 자, 에코아이 어떻게 됐었다? 자, 처음에 자, 물량들을 쏟아냅니다. 그쵸? 그 물량 다 누가 받는다? 자, 개인들이 받아요. 마찬가지죠.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자, 첫날은 자, 무조건 던지게 됩니다. 자, 왜? 수익 실현. 자, 1차적인 수익을 실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다 누가 받는다고요? 다 개인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자, 10월 5일 얼마? 자, 5만 1,400원인데도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추후에 이렇게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그쵸? 처음엔 어떻게 한다? 자, 던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기관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 자,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자, 2만 6,000원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밴드 상단 부분이에요. 자, 중요한 건 밴드 하단. 자, 밴드 하단이 2만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첫날 얼마까지 찍었다? 자, 6만 7,600원. 자, 6만 3,000원이죠. 자, 대략 300% 곱하기 3을 했기 때문에 300% 조금 넘어가는 수익을 보고 어떻게 됐다? 빠졌죠. 두 번째로 에코프로머티. 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나서 우하향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 에코프로머티는 어떻게? 자,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다? 자, 이 10만 8,500원. 자, 공모가가 얼마다? 자, 공모가가 밴드 하단 기준인 3만 6,200원입니다. 자, 곱하기 3을 하면 얼마다? 10만 8,600원입니다. 자, 양봉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자, 은봉인 날이 언제죠? 최고가가 얼마다? 10만 8,500원.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죠. 자, 목표. 자, 수익을 채우면 어떻게 한다? 자, 긴 꼬리를 달면서 눌리게 되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죠? 자, 기간들은 초반에, 자,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이 수익의 기점을 잡는 게 기본적으로 한 300%가량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상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 이상은 먹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0%에서 한 120% 구간, 자,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구간? 자, 신규로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 돼요. 자, 하지만 200%가 넘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신규로 들어갈 자리다?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왜다? 자, 들어가자마자 기간들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 어떡한다?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려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트에 따라서 잘 비중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한 9시 10분 전후로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 자,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저도 시초가를 보고 문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시초가 보고 어떻게 드린다? 자, 매수가, 목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매수가에 걸어놓으시고 자, 매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바로 또 목표가 걸어놓으시고 자,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 위에 번호 4892-9671 자, 이 길로 빠르게 자, 어떻게?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글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타점 보내드릴 거고요. 자, 아무래도 변동폭이 자, 오늘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다? 자, 방에 입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무슨 방? 자, 텔레방도 있고요.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카톡방도 자, 이 텔레방이나 아니면 카톡방 자, 카톡방은 조금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텔레그램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 텔레방 원하시면 자, 텔레방 자, 카톡방 원하시면 카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는 게 좋죠. 자, 왜죠? 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자, 뭐 90%에 들어가라 뭐 100%에 들어가라 120%에 들어가라 말씀을 드려도 자, 이 변동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은 확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는 자, 방에 입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는 어떻게 보내면 된다? 자, 4892-967-1 자, 이 길로 자, 구독카 카카오톡 구독텔 텔레그램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S 머트리얼즈 얼마로 갖고 가야 된다? 자, 공모가 밴드 하단 부분 4,400원이죠. 300% 하면 얼마다? 자, 대략 13,2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보시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IPO 상장주들 흐름들을 보면 이 공통점들이 좀 있죠. 첫날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보통 하루 이틀 내로 이 꼬꾸라지는 모습 많이 보이고요. 자, 왜죠? 이미 기관들이 자, 목표를 채웠기 때문에 반대로 첫날 강하게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 오히려 이 목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자, 시초가가 얼마로 형성이 됐었다? 자, 43,000원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공모가 대비 자, 119%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자, 종가는 얼마로 마감했죠? 자, 57,200원 자, 160%로 마감을 했어요. 자, 두산 로봇틱스 같은 경우에 자, 공모가는 26,000원이지만 시초가가 얼마로 했다? 자, 59,100원 200%가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다?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는 51,400원 오히려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 자료 뒤쪽에는 구간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100%, 200%, 300% 이런 구간별로 자, 매수 타첨도 나와 있고요. 자, 반대로 자, 매도 매도 타첨도 구간별로 해서 틀리게 지금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자료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디로? 자, 4892, 9671 자, 여기로 자, 구독, 자료 자, 요렇게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 입장하시면 기본적으로 자료는 다 있고요. 자, 타점하고 자료 같이 원하시면 어떻게? 자, 구독 두 번 보내주세요. 구독, 구독 자, 기본적으로 이 영상 구독, 좋아요도 당연히 어떻게? 자,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방에서는 제가 매일 뭐해드린다? 오전마다 신규 종목들 단타칠 종목들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추천도 드리고 있어요. 자, 보통 한 8시 40분쯤에 보통 나가게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기사 같은데 나오지 않는 중요한 자료들 자, 엘에스머티에 관한 예약은 아니지만 자, 에코프로머티 자, 이슈가 또 있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자, 금요일날 저녁에 어떻게 됐다? 시간에 또 금액대가 올라가서 14만원대로 시작을 했었죠. 자, 하지만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자, 들어가지 말라고 어떻게? 자, 따로 매수사인 드린다고 그쵸? 왜 그랬다? 자, 투자 경고 해지 판단일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얼마가 넘어가면 안 된다? 13만 7천 5백원이 넘어가면 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자, 크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서 제가 장 시작하지 마자 담지 마시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자료들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전마다 추천드리는 종목들 자,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몇 프로 수익 봤다? 자, 8.7% 수익 봤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두 종목 드렸죠. 12월 8일날 자, 이 두 종목 어떻게 했다? 다 두 종목 다 수익을 봤죠. 자, 한 종목은 몇 프로? 자, 9% 정도 수익을 봤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자, 많이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몇 프로? 자, 플러스 2%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전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종목들 찾아서 올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저도 매일 자, 검색기로 돌려서 자, 나오는 종목들 그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 자, 수익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 유료로 판매를 하던 검색기예요. 자, 하지만 어떻게? 자,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검색기 사용하는 방법 어렵다?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와있는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누구라도 쉽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검색기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4892-971 자, 이 길로 자, 구독 똑같이 두 글자 써주시고요. 옆에 열고 검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검색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LS머테리얼즈 자, 모든 분들이 자, 잘 대응하셔서 자,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